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오늘은 일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조선의 머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의 친일파들도 두려워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영상 시작하면서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은 없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2014년도에 출판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일본의 특징인 무조건 없었다 무조건 사실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말도 안되는 책들이 출판되고 있고 이러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진보 언론의 기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키시다 정권에서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은 없었다 선동 마치노 강방장관 기록없다 거짓말 코이케 도지사 조선인 혐오 집회 허용 지난 9월 1일은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1923년 대지진의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라는 유언비어가 퍼졌고 일본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는 이를 적극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며 한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일본은 피해자 한국은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지난 8월 30일 마치노 방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관동대지진의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정부 내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에는 관련 기록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 새로운 기록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시다 정부는 아무렇지 않게 증거가 없다고 너무도 뻔뻔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역사수정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정권 들어서 더 활발하게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키시다 정권 역시 역사수정주의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일본 중앙정부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도쿄도의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더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 9월 1일에는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의 추도식전이 도쿄 스미다구 도립 요코하미초 공원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이코 도지사는 2017년부터 추도문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6천여 명이 학살당했다는 추도비의 내용이 부풀려졌다는 우익진영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추도문 보내기는 1974년 이후 역대 도지사들이 해온 것으로 구구 인사할 것 없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이케 지사 이후 명맥이 끊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도쿄도는 조선인 학살은 거짓이라는 혐한 집회를 추도식이 열리는 근처에 허가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관동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추모식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는 더 강해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 일본 국내외에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힘이 더 강해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몇 년 전 제가 직접 촬영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의 모습입니다. 각종 현수막과 소녀상을 지키는 자원봉사자, 경찰들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근처에 가서 소녀상을 볼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소녀상의 모습입니다. 소녀상 설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철창 속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녀상을 지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들만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일본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조선의 머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이 땅의 친일파들도 두려워하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1868년 평안남도 평양분 서문 내 문열사 부근에서 머슴 아버지에게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출산휴유증으로 사망했고 아버지는 그가 9살이 되는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아가 된 그는 숙부집에서 농사일을 거들며 살다 부잣집 머슴으로 들어가 부루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1883년 15살이 되던 해 머슴사리를 청산하고자 17살로 나이를 속이고 평양 가명 소속 부대의 나팔수가 되지만 부대 내 차별과 폭행에 자신을 괴롭히던 상관을 살해하고 군생활 4년 만에 타령하게 됩니다. 황해도 소환의 제지공장에 취직했지만 공장주의 임금체불로 제지공장도 떠나게 됩니다. 이후 1890년 금강산 신계사에 들어가 출가하여 승려가 됐습니다. 평생 교육을 받지 못하던 그는 이때 글과 한국사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절 내에서 비군이었던 이 씨를 만나 정분을 나눴고 임신을 하자 함께 신계사를 나오게 됩니다. 오갈 데가 없어 이 씨의 처가 있는 북청으로 향했지만 가던 길에 건달패들을 만나 둘은 생이별하게 됩니다. 이 씨가 죽은 줄 알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 강원도 회양군 먹폐장골에 남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지으며 미천을 다 털어 총을 구매해 강원도 북부에서 포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수 권익단체의 대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조선인 남성의 평균 키는 160cm 정도였는데 그의 키는 190cm에 달하는 거구였고 총알로 바늘기도 뚫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사격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07년 정미의병 직후 일제가 총포 및 화양류 단속법으로 총기를 수거하려 하자 11월 포수 70명과 산포대라는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일본 헌병 및 일본 육군과 크고 작은 37차례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총을 잘 쏘고 덩치가 컸던 그는 의병장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본격적인 무장투쟁은 3.1운동 이후 펼쳐지게 됩니다. 1910년 한일병합 후 만주로 망명한 장백현 일대에서 독립군 양성에 힘썼고 1919년 간도국민회의 대한독립군 사령관이 돼 국내로 들어와 일본군을 습격했습니다. 후에 독립군의 통합운동을 벌여 대한독립군단의 조직 긴좌진과 함께 부총재가 됐습니다. 1920년에는 일본군이 봉호동을 공격해오자 3일간의 봉호동 전투에서 120명을 사살하며 최대의 정과를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조선의 머슴이자 대한 독립군의 장군이었던 사람은 홍범도 장군입니다.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봉호동 전투는 영화로 제작돼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상리대전을 통해 일본군에게 대승을 거두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조선총독부는 홍범도 장군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10월 하순, 이도구, 어랑촌 및 복밀구 방면에서 일본 군대에 대하여 완강히 저항한 주력부대는 독립군이라 칭하는 홍범도가 인솔한 부대였다. 홍범도의 성격은 호걸의 기풍이 있어 김좌진과 같은 재질이 있는 인물이 아닌 듯하고 앞서 홍범도가 간도 방면을 동분서주하고 있을 무렵 일반 조선인 특히 그 배하에 있는 차로부터 신과 같은 숭배를 받고 전투 직후 일제의 무자비한 보복으로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을병들은 소련의 자유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게 됩니다. 카자흐스탄까지 이주당한 홍범도 장군은 고려극장의 수의장을 맡았고 1943년 해방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홍범도 장군은 다시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홍범도 장군 인생의 시작은 머슴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일본군이 두려워하는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친일파들도 홍범도 장군을 두려워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지우고 새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zone의 사really 시작입니다.